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리하고 오구입니다! 제가 엔트라고요. 지금 상품을 걸고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와! 다가왔는데! 다가왔는데! 야야야! 자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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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하고! 오케이! 안정하고 안정하고! 오케이! 하나, 둘, 셋! 1라운드 쌍박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나 자꾸 쌍하는 것들. 둘, 셋, 셋! 초성 퀴즈! 초성 퀴즈! 아! 아! 초성 퀴즈! 예전에 신성대왕님 나랑 다른데였어, 내가. 아! 들었어! 맞아! 맞아! 너 잘 안 나. 그래! 초성심, 키움, 미움, 미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우리가 다 같이 카메라에... 카메라 왜 이렇게 할지? 가능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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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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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하나, 둘, 셋! 노잼! 나이스야! 나이스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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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너! 간다! 오, 시작! 어!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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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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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하나, 둘, 셋!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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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보기! 보기! 보기, 키움 보기,기! 보기! 보기! po기, 보기! 보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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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안 했어! basket 1 부터 열면 자! 갈게요! 간다. 하나, 둘, 셋! phat? p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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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스! appear! publicly! 이거 뭐야 뭐! 이건 뭐야! 갔다 와! 고альных! 1, 2, 3 노다다! 노다다! 이거 봐봐! 이거 했어요! 이거 했다! 이거 노다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했어요, 진짜 했다! 아니, 했어요. 했어요, 김현이 형. 진짜 했어요. 노다다! 노다다! 이거 봐봐! 1, 2, 3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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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 씨가 저롬이라는 힌트를 아, 그냥 좋은 거예요. 아, 혼자 입사한 거. 힌트는 여러분들. 여름 때문에 헷갈렸어, 여름이라서. 삭발, 삭발이 나왔어. 오히려 힌트가 아니었죠? 이걸 편집하고 다시 한 번. 나이팅, 아디다스. 2, 3 감사! 감사! 첫 번째 라운드는 네 글자 만들기. 와, 큰일 났다. 우리 또 연계 공부가 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저번에. 준지 어렸을 때 외국 살다 와서. 가고 계십니다. 모나! 리자! 와이! 바이! 연지! 고찌! 고! 바리! 스탑! 홀! 발렛! 바이! 바퀸! 고! 바게! 세일! 고! 블루! 스탑! 스탑! 빔! 아! 야! 블루! 아 블루투스 하나. 블루! 아! 아... 제가 어떻게 할만하네. 블루운!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나 발레 여기를 하자 이런 게 많았어. 블루! 발레 하자 이런 거. 와. 횡단. 보도! 고! 알콩! 달콩! 국어! 사전! 고! 홀! 촌우! 매니! 큐어! 워! 하모! 땡!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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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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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으로 가! 하모 했을 때도 리자라고 그랬어. 허리! 허리에 리자가 딱 들어오니까 들께 아무것도 생각해야 했나? 아 그래? 세트! 리스! 몽고! 안전! 허리! 스마! 형광! 자각! 아! 형광! 땡! 형광! 형광! 지대도! 아 자아 되는 거야? 자아! 이렇게 했잖아. 아 자아! 자아! 자아가 생인 거야. 와 자아가 생인 거야. 땡! 싱숭! 생숭! 블루! 투수! 어린! 왕자! 알루! 리뉴! 백과! 사전! 북막! 고우! 하락! 버티! 야! 이렇게 들린다 됐어! 잘했어! 오늘이 어렵넣ㅋㅋ 할 수 있 Books 다정하거나 1번 남았어! 다정하거나 이게 뭐 어렵다고 소리를 지르누냐 이번 게임은? 드라마 제난마. 아니 제난마. 나도 드라마 안 봐. 아 오늘 TV 밥 잘 사주는? 지성이? upgrading 자막 lui compromises będziemy 없는 거야!!! 참!! 사랑합니다. 선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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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의 후예 하리의 여인 뿌리 깊은 나무 어? 잠시만요 여인 아니야 뭐라고 하시죠?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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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인 뿌리 깊은 나무 슬기로운 세월 깜짝 놀랐어 감방생활 아 그거는 도마서 이름이고 도마서 이름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거 다 떠오르다 삼덕 여 오 구르미 푸르미 야 야 그린, 가린, 달빛 와 나 이거 두 눈을 놨어 내 강아지인다고 귀엽다 구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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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어렵다 간다 신광 함께 축제 시작 끝 검은 사진들 와 분노에 질주 와 오케이 민현은 외로워 와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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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괴로워 저 조정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잠시만 조정 아니 왜 난 민현은 괴로워라고 조정 조정해서 아니 근데 조정해서 조정해서 단 한 명 게임이잖아 저희가 단 한 번 잘되면 된다 단 한 명 괴로워 하나 둘 셋 괴로워 괴로워 설북 열차 마지막 마지막 됐어 간다 최종변기 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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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딜레이 됐으니까 러브씨가 마지막 문제 맞추면 통과하는 걸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간다 왜 뭐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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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모르죠 그건 난 모르지 아니 그쵸 모르죠 못 도망가해 아니 뭘 못 도망가해 잘 잡아 잘 잡아 완벽한 타임 아 오 야 나도 못 맞춰 오 오 이런 여하가 있다고? 잊었어 이런 여하가 있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기다려봐 마지막 라운드, 연속 가위바위보 이기기. 와 어렵다. 가위바위보 어떻게 해. 우리는 옛날 음악 같이 다녔는데 7주 동안 열심히 같이 다녔는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왜냐면 그때도 내가 한다. 형 때문에 우리 질 뻔했었어. 조용히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딱!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나 진짜 떨린다 이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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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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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당탄은 엄청 까부했어 진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손 불었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맞어. 맞어. 왔어. 왔어. 두 분 남았어. 두 분. 자 부탁드려요. 온도 아이돌 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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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남았고 저희 세 명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제일 떨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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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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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 뭐야? 와 대박! 와 대박! 뭐야? 와! 아 못 보겠어! 뭐야?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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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약간 되게 긴장되고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사님! 우리 이용신!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부원님 잘 뵙고 오겠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곧 만나! 오늘 진짜 1등 공신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1등 공신 1등 공신입니다! 제가 휴가 가서도 열심히 곡 쓰고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한 기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눈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너무 긴장돼서 심장 박동성 너무 빨리 뛰었는데 이사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걸 져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과 잘 쓰고 정말 잘 쓰다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존재의 이유 저를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저희 아빠! 아빠라고 불러봐! 감사합니다! 아빠라고 불러봐! 저 지금 다른 아빠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저녁시간 전에 재미있게 게임을 좀 했는데 이제 부모님과 휴삼 것도 없고 휴가까지 얻어서 휴가까지 얻어서 오늘 저희가 10분 동안 정말 그래도 저희를 아주 열심히 만들어주신 정말 고맙으신 분들에게 휴삼까지 주셔서 저희가 정말 휴가 와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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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울려 너브는 함께 보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려 너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